안녕하세요. IWS 방송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외국 가시는 분들도 우리 방송은 전세계 어디나 다 나온다고 그래요. 유튜브로 이렇게 치셔가지고 가수들 좋아요. 또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이게 손에 건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 가슴이 펄펄 끓는다 이 노래는 제가 왜 하냐면요. 야 제가요. 매일매일 지팔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약품으로 해서 인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팔팔해진다 해가지고 김미성이가 몇 대 며칠을 노래를 하고 이렇게 또 MC를 봐도 정말 기운이 펄펄 넘치는 저는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가 한번 마셔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거 매일 안 먹으면 기운이 딸려요. 근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정말 내 가슴이 펄펄 끓습니다. 자, 빨리 김미성이 말이 많으니까 다음 가수가 누구냐고요. 네, 아주 노래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죠.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발라드를 잘해가지고 아주 이분이 이쁨을 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만나보면서 이 얘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송미자씨 어서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흘러다 보니까 송미진씨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국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뭐 아버님이 뭐 다른 나라 사람이신지. 아닙니다. 토종이십니다. 어머님도 아니시고. 네, 토종이십니다. 토종이시고. 네, 네. 근데 정말 이국적이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난 또 월남 전에 엄마가 또 월남 가셔가지고. 네, 뭐 이래서 또 재밌잖아요. 근데 상당히 귀여우셔요. 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꼬치꼬치 묻기 전에 오셨으니까. 처음 나오셨죠? 김미성인 트로트 나라. 네, 처음 왔습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자기소개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W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음반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자 이렇게 또 계기가 되는 이렇게 멋진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수원에서 오셨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방송은 전쟁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자그마한 거, 아담한 걸 경영하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 네네. 네, 지금. 네, 근데 경영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악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어떤 악기요? 아, 우크렐레와 기타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순토정입니다. 아무리 봐도 꼭 토정 같지가 않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 그러면 아주 그냥 소개하신 우리 진세윤 씨 잘 알죠? 네네, 너무 운영하신 선배님. 네, 정말 참 진국이시죠. 네네. 그분이 발라드를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서 자, 팬 여러분들은 또 빨리 우리 송미진 씨가 노래 부른 것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자, 맨 먼저 우리 송미진 씨가 좋은 곡 듣겠네요. 이선희 양이 부른 노래네요. 나일락이 질대. 네. 자, 이것을 우리 송미진 씨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주세요. 자, 정말 날씬한 아가씨 송미진 씨가 불러드립니다. 나일락이 질대. 행복한 아가씨 송미진 씨에서 안녕히 말씀 буд credit lord for the cheating on觀 내게 단 한번도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변해가는 너의 마음이 내게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도, 보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 돌아보진 마, 내가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넘게 주진 마 생각하지도 마, 또 다른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채원을 송미진 양이 불러드립니다. 이선희가 불렀죠. 라일락이 질때 변해가는 너의 마음이 내게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도, 보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 돌아보진 마, 내가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넘게 주진 마 생각하지도 마, 생각하지도 마, 또 다른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채원이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채원이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채원이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채원을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근데 그 노래 고음 처리도 잘하시고 정말 저음 처리도 참 잘하시는데 이 노래가 좀 어뱉거든요. 웬만해서 이 노래 부르지 않은데 하여튼 저기 그 진세윤씨가 참 기가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훌륭해. 나는 그 사람 보면 꼭 나 젖어. 나 그 사람을 안 보려고 그러거든. 근데 꼭 좋은 가수만 이렇게 소개를 해요. 너무 멋진 분이시고요. 마음이 정말 포근하고 넓으셔가지고 누구나 대화를 해보면 편안한 마음이 딱 들도록 이끌어주시는 선배님이십니다. 맞아요. 흠이라면 그게 흠이예요. 그 남자는. 너무나 그렇죠. 제가 글드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노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노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아 맞죠. 초등학교 때부터 뭐 활동을 음악적인 활동을 중창담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활동하고. 네. 그럼 이제 어려서 되게 이렇게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우리 미진씨는 이렇게 발라드, 발라드의 여왕이라 해도 아주 하나 손색이 없다 했는데 발라드를 어려서도 좋아했나 봐요. 네. 발라드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가사를 보면 뭔가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어릴 때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가사를 보면서. 네. 근데 멋진 한 폭의 그림처럼 상상하면서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온 것은 없어요. 누구든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미진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수하게 많이 했죠. 아 많이 했죠. 네. 안 하려고 이제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조왕조 그 우리 후배가 부른 거짓말이라고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요. 이 분이 얼마나 우리 미진씨가 거짓말을 잘해서 오늘 이 노래로서 거짓말한 사람한테 던져줄까 메시지를 했는데 사실을 이렇게 딱 말로 토해 주시네. 네네. 화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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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또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 해본 적이 살아오면서 있었죠? 어떤 것으로 한 번 선의의 거짓말을 해보셨는지. 선의의 거짓말이요? 선의의 거짓말은? 친구끼리도 좋고. 친구들끼리도 좋고. 노래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요? 그건 정말 많이 한 것 같네요. 선의의 거짓말들은. 왜냐하면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선의의 거짓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어느 날 행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먼저 들어온 행사가 한 며칠 있다 일주일 있다 들어왔는데 어머 날짜가 같아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온 날짜보다 그 행사보다 뒤에 들어온 행사가 돈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좀 했었었죠. 아이고 어떡하나 그날이요. 어머 어머 그날 맞아요. 세상에 우리 집안에 간 이모님이 계시는데 그날이 폐갑인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들어온 날짜를 안 가고 돈을 좀 많이 준 데 간 적이 있어요. 죄송해요. 단장님.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슬짓고 했습니다. 아직도 생각 안 났어요. 아 네. 네. 좀 당황이 돼서. 네. 그러면 아직도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우리 조항조 씨 노래에 거짓말 듣고. 네. 또 그때도 생각이 안 하면 다른 대화로 나가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의상도 잘 입으세요. 나를 아무리 봐도 꼭 토정이 아닌 것 같아. 네. 청량고추. 토정 가수. 네. 청량고추. 와 매운. 토정입니다. 네. 네. 자. 우리 날씨라는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 네. 발라드의 여왕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송민인 양이 불러드립니다. 조항조 씨가 불렀죠. 거짓말.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 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 다시 한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번만 더 다시 한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어본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더 바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 네 우리 송미진 양이 불러드립니다 아주 굳이 발라드만 아주 선호하고 있는 우리 조항조씨가 불렀죠 거짓말 음성으로 들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더 바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길 아유 같은 여성이 봐도 귀여워요 동생 같은 기분이고 물론 동생이죠 뭐 나의 언니는 절대로 될 수가 없지요 네네 근데 그 이쪽에 있는 이렇게 머리 약간 이렇게 조금 구부러진 그 머리가 너무 귀여우세요 네 본인이 하세요 아 그렇죠 너무 이뻐요 아유 진세윤 동생 아주 송미진 소개 잘했어 하여튼 다 좋은데 진세윤은 그게 더 좋아 네 자 근데 아직도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러면 거짓말을 제가 한번 꺼져 내보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던 것을 제가 이제 말을 하는 동안에 거짓말을 했 뭐 식구끼리도 좋아요 네 친구도 좋고 후배도 좋고 선배도 좋고 저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어 우리 세대 때는 거짓말을 했어도 이렇게 그 일반 사람 대중들에게 통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아쉬움이 떴을 때 어린애가 아들을 하나 낳았었는데 꼭 나가서 처녀 행세를 했었어요 나는 절대 어린애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저는 처녀 갔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요즘은 제가 이제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해도 아직까지도 우리 미진 양은 거짓말을 한 것이 생각이 안 나는지 아무리 지금 끄집어내려도 아직도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아직도 없어요 네 네 식구끼리도 네 이 자리가 네 좀 이렇게 긴장이 돼서요 네 아 여러분 제가 김미성이가 긴장되게 보여요 아닌데 흥부색시같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죽어도 거짓말을 한 적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조항조씨가 부른 거짓말 네 이 노래도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왔고 네 정말 이 노래를 우리 미진 후배가 불렀어도 네 대히트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네 하여튼 그 목소리에 잘 맞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렇게 발라드 쪽으로만 하실 거예요 뭐 트로트는 잘 안 하세요 아니에요 트로트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네 네 그러면 그 이제 오늘 두 곡을 들었을 때 네 정말 진실하게 보이고 정말 매운 고추 네 그리고 마늘도 좋아한다는 순 토종 우리 송미진 양 자 앞으로의 네 포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올해는 음반을 준비해서 이제 멋진 곡으로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네 또 그런 곡들로 통해서 지역사회나 저희가 필요로 한 곳에서 봉사와 함께 또 문화 예술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만 하시지 말고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네 혹시 본인이 잘하는 음식이 있는지요 음식이요? 그냥 잘 먹어서 해주세요 뭐 고추장을 많이 넣는다든가 네 나는 그런 걸 모르니까 아 네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 닭볶음탕은 네 불고기하고 양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비슷하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 팁이 있다면 네 다 우리가 이렇게 양념을 버무린 후에 네 어 불을 켜기 전에 좀 이렇게 어 그 공기로 네 한 공기 정도를 가에 이렇게 부어주고 뚜껑을 덮고 센 불로 아 열을 네 네 네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끓여줬다가 네 다시 한 10분 정도 다시 약불로 줄여주면 아주 걸쭉하고 맛있는 네 조림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닭볶음탕 네 노래만 잘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거 닭볶음 이 요리도 정말 잘하네요 오늘 그 송미진씨 우리가 몰랐었던 거 여러분들이 몰랐었던 거 아주 요리까지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에서 상세히 아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꼭 닭 한 마리 사갖고 가서 뭐 이 얘기해준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노래 장유정 우리 후배 노래인데 네 사랑아 네 네 그러면 사랑아 부르기 전에 네 자 오늘 여기 이제 저랑 처음 방송을 했는데 네 어때요 저하고 이렇게 저를 만나보니까 네 뭐 어땠어요 저기 저 예감이 저 언니는 깍쟁이 같아 아니면 참 좀 마음이 좀 이상하겠다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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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훈훈한 말을 또 선배에게 해줘서 저는 또 건강하게 우리 미진 후배 자랑을 막 가면서 이렇게 어디 가나 정말 제가 칭찬하고 다닐게요 앞으로도 또 자주 나오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이제 한 번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송미진 후배가 이 얘기 잘하니까 자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 그리고 이제 송미진 김미성 파이팅 하면서 장유정씨가 부른 사랑화를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려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김미성의 트로트 나라 송미진 김미성 파이팅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송미진 양이 여러분들에게 노래 불러드립니다 사랑아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웃음 가르칌 사랑아 안 돼요 안 돼 날 들고 떠나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보낼 순 없어 갈 테면 가봐 모든 걸 잊고 떠나봐 그땐 뒤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희미한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신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나만 두고 가려거든 다신 나를 찾지 마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댈 볼 수 없으니 안 돼요 안 돼 날 들고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보낼 순 없어 갈 테면 가봐 모든 걸 잊고 떠나봐 그땐 뒤돌아서 후회를 할 거야 희미한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신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나만 두고 가려거든 다신 나를 찾지 마 언젠가 그땐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가 먼저 뒤돌아서 그댈 볼 수 없으니 그땐 내가 먼저 가진것을 할 거야 그땐 내가 먼저 가진 나 그땐 내 마음을 죽이려 감사합니다.